재밌네 끝 끝 끝 우리 오늘 엔딩을 여기서 할 거야 엔딩을 여기서 다 같이 해봐 엔딩을 여기 앉아서 가까이 오오오오 고마워 고마워 오오오 고마워 우리 오늘 이제 내일이면 또 벌써 첫 작업 끝나요 이렇게 시간이 빠를 수가 1대1 내 뭐한데? 좋아 좋아 그래서 오랜만에 나온 만큼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저희도 패션을 너무 좋아해 주는 거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쵸? 네. 그래서 내일 인기가요도 잘 할 수 있을 거 같고 네. 오 팬싸는 내일 없죠? 그러니까 아쉽지 않아요. 다음 주에 있을 거예요. 그쵸? 있겠죠? 네. 있죠 있죠? 있어요, 있어요. 아하. 그래서 다음 주 팬싸 때도 보고 이제 저희도 팬미팅 있잖아요. 맞아, 맞아. 팬미팅. 팬미팅 때도 많이. 다 와주실 거죠? 야. 와우. 정말. 와우. 이 정도면 집회자예요. 뭘 더 찾아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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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까지. 네. 감사합니다. 행복해. 네, 오늘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헤어지기 아쉽지만 꽃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이 되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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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슬프지만. 근데 저희 활동 이제 시작이니까 자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원래 첫 주차 때 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우리 되게 오! 거의 한숨도 잘 못 자는데 재밌어요. 네. 저희 오늘 보통 그 산업 뜨고 쉴 때 자고 막 차에 가고 이러잖아요. 저희 하나도 안 드세요. 네. 요즘 언니가 1차, 2차 샵을 나눠서 가거든요. 그래서 1차가 4명 가고 2차가 3명을 가는데 저랑 승윤 언니랑 은빈이가 2차란 말이에요. 저 노래를 엄청 들어요. 그 안 불러. 요즘 저랑 예은 언니가 DJ인데 그 일단 승윤 언니가 신이 나요. 저희 차는 신이 나요. 아님 잠들어요. 그래서 막 옛날 노래 틀고 그래서 예은 언니도. 선배님도 있잖아요. 에인 언니가 트는 옛날 노래랑 제가 트는 옛날 노래랑 살짝 다른데 저는 신나는 노래고 언니는 그 사랑의 바보 좋아합니다. 저는 옛날에 취중진담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요. 뭐 그런 거 뭔지 알죠? 없어. 어 있네. 아무튼 그래도 재밌다고요. 요즘 그냥 계속 같이 쏙 재밌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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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유진아. 아니야. 왜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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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왜왜. 언니가 오늘 저희 선배님 노래를 또 한 도시 중에 아마 한 명이 커버했잖아요. 또 한 도시의 아세요? 그 유튜브에. 아무도 모르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아기들. 뭐지? 아기 커버. 노래 커버? 노래 커버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장난식으로 애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게. 기억해요. 기억해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언니 한 거를 녹화하고 가서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돼. 영상 한 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회사 때. 다시. 후기 얘기해 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갑자기 숨기기가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어 진짜? 아. 그래. 네. 그래 이렇게. 후. 미안해 유진아. 아니 갑자기 보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또 이상했어요. 뭐지? 어. 은빈이랑 알키가. 사다리 타기인가? 아 맞아요. 그것도 잘 돼가지고 환드씩 쓰고. 난 사다리 타고 있어. 유진아 씨랑. 승현 언니가. 저랑 순 언니랑 승희 언니 제가 봤을 때. 우린 아마. 죽은 애까지 같이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싶어? 저는. 내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혼자 잘 쓰겠습니다. 아 근데 난 혼자 쓸 때 외로웠어가지고. 승현이랑. 아니야 근데 유진이가 2층 침대거든요. 근데. 올라가면 되는데. 맨날 바닥에. 바닥에 누워있고. 아니면은.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거기 계단에 걸쳐가지고. 계속 있어. 그냥. 안 올라가면. 아 왜냐면. 침대 위는. 뭔가. 어. 나는 2층.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그치.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서도 있고. 뭔가. 나랑 말하고 싶어서.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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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하죠? 아니 뭘. 제가. 제가 얼마나 조용히 가만히 없는 듯이 있는데요. 아 근데. 다른 느낌이. 느낌이 굉장히 달라. 그래가지고. 둘 다 좋아해요. 혼자 쓰고 싶지? 아니 둘 다 좋아. 좋은데. 이게. 좀 특이한 면이. 뭐요? 저희가. 저랑 엘키어 님. 사실상. 다른. 같이 있어요. 아 맞아. 되게 웃긴 게. 집도 들어가요. 이렇게 문을 열고. 딱. 은빈이 방을.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 은빈이 방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엘키방이에요. 그냥. 딱. 엘키방에 들어가려면. 은빈이 방을 통해서.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집이 이상해요. 있어요. 어휴. 어휴.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방은. 문이 두 개에요. 뭐야. 이쪽으로 나가면. 이쪽으로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슝. 이상해. 그냥. 우리방이 더 이상해. 문아 그나마. 그나마. 네. 좋아요. 근데 우리방은 불이 안 켜져요. 아니. 불이. 저 이상해요. 저 이상해요. 불이 뭐냐. 어두워가지고. 눈이 침침해서. 시력 나빠진 것 같아요. 불을 빨리 닦아야겠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도 잘 안 나와요. 진짜 완전. 완전 뜨겁구나.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거짓말이었어요. 믿지 마요. 네. 그랬어요. 재밌죠. 이렇게 쉬는 동안 이랬습니다. 맞아요. 그랬습니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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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우리. 어. 뭐야. 우리 뭐.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었네. 오늘 오늘. 재밌었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가지고. 애기도 많이 하고. 얼굴도 보고. 새로운 분들도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와주셨던 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랬답니다. 그렇지. 네. 내가 한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냠냠. 냠냠. 네. 네. 오늘. 아. 아. 주간아이돌. 보셨어요? 네. 요. 되게 호해지러운 게 하나 있었는데. 호해지러운 게 뭐지. 저는. 제가 모르는 세계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지. 막.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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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산업? 산업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들도 파이팅! 내일 5시 또! 내일 콜 몇 시에요? 자요 6시인가? 어 파이팅! 파이팅! 언능 들어와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못 오시는 분들도 마음은 보시는 거 알겠습니다 집에서 네 응원 다 응원해주시는 거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드리고 우리 최씨어도 빨리 쉬고 시애씨도 쉬 가요? 네 인사드릴게요 크리스탈 클리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애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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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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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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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판 유판 아쉽지만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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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아